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 전해지고 또한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에 임한 이 고난을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는가에 의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불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갈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살아있는 진리인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그 갈등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절망하지 않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공격이 도리어 그에게는 승리의 고백을 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았으되 받지 않은 자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빚진 자가 됩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방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가 금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빌렸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참된 은혜가 임했던 영혼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실되게 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죠 결코 홀로만 누리는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갑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화목을 먼저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지금 화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 은혜로 인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 유혹을 다 이기고도 남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어떠한 공격과 비난에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는 자신이 세원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란과 군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나선 사람들의 뒷수습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일이 꽤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더 확신을 갖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가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같이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사실은 안 나서 주는 게 도움이 와 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돕게 다고 나설 때 예약했다 너희들은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거절감을 느끼고 위험하지 않는 일인 이상 그래 너희도 와서 해라 라고 할 때 도와주는 건 없이 일만 더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누리는 그 가족의 화목 기쁨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이 사도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 기쁨과 능력 그 승리 그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일을 못하신다 엄청난 착각이요 교만이요 그것은 무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해 주심으로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초청하셨으면 만사용통으로 문제없이 고난 없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셔야 될 텐데 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헌신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은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자신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사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실 때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였습니다 고난 없이는 은혜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데도 어머니가 상고의 고통을 지루는데 한 생명이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린 영혼이 자라나는데도 섬김과 고난이 요구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해산의 수고 그러한 양육의 수고 그리고 고난이 어찌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은 바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해산의 수고였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고난이었고 영광의 고난이었고 승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비유로 들어도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는 우리는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지만 자연계를 위해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 부는 태풍이 우리에게는 최악의 기후 최악의 날씨라고 여기지만 사실 바다가 정화되는 데 있어서 태풍은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화하고 좋은 날씨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익을 것 같은 이글거리는 이 무더운 여름과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추운 겨울조차도 자연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날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두 구절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또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고백한 바울이 경험한 이 승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승리 경험 안 해도 좋으니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봄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누리는 이 승리 저는 사양할 테니 그냥 고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예비된 고난이 또 따로 있어요 장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봄과 함께 고난받으며 영광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나 아니면 다른 차원의 그냥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고난을 피하려 하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라 어떠한 시험이라 오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 어떤 고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코로나 이 재난이 지속된다고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떠한 고난이 오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져서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오던 여러 선교사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단위 목사인 저에게는 늘 때로는 이 눌림처럼 또 cgntv가 폭당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나가야 하고 또 선교지의 여러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또 예배당의 성도들이 10% 20%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은 상황 또 서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이 많이 줄어서 정말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이면 때로 불안이 엄습해오고 이 시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90일의 기적 기도회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가 된 우리 온누리교의 성도들이 지난 선교원금 작정도 작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보다 더 신규가 증가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홉 개의 고난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또 아홉 개의 그가 가졌던 영적 태도를 또 나열합니다 마치 아홉 개의 고난을 하나씩 상쇄해 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경험한 승리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가 경험한 고난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이 아홉 개의 고난을 분류해서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은 인내를 표시한 거죠 그리고 아홉 가지 고난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고난씩 한 영역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란과 궁핍과 곤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매맞음, 감옥에 갇힘, 난동은 특별히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해진 구체적인 고난이죠 세 번째 영역의 고난은 수고와 자지 못함, 배고픔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입니다 자발적 고난이죠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때로는 자지 못한 것은 많은 여행을 통해 때로는 그가 철야기도를 하며 심야기도를 하며 그가 배고픔을 경험한 것은 때로 그는 많은 금식을 통해 배고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고팠지만 많은 금식을 통해서도 배고팠을 겁니다 자발적 고난이죠 외부적으로 상황에서 사람들을 통해 주어진 고난도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에 대하여 그가 어떤 영적 태도로 대하였는가를 또 다섯 가지 담으로 설명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진전함과 성령과 거짓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홉 가지 영적 태도를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는 은사와 열매 다 포함하는 거죠 먼저 앞선 네 가지는 내적인 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순결, 지식, 오래참음, 친절함 여기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성령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와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외부적인 사역에서도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홉 가지 고난을 열고하고 아홉 가지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열고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내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들어가면서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코나에 있는 YM본부에서 CDTS 훈련을 받았전 적이 있습니다 코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언덕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저희 가족들은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거의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캠퍼스에서만 주로 있었습니다 마침 그 프로그램에 어느 동기목회자 부부가 와서 비로소 바다에 내려가서 조금 하루 정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수함을 타고 배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수함을 한번 타봤습니다 관광용 잠수함이죠 그 바다 깊이 들어가서 바닷속의 풍경을 다 보고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버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것은 이 잠수함이 이 바다의 수압을 이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일정한 깊이 내려가다가 이제 중지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그 유리창 너머 보여지는 풍경 속에는 그 잠수함 아래 더 깊은 곳에 아주 유유히 다니는 여러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그 물속에 더 깊은 곳에 작은 물고기들이 여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런 물고기들은 이 바다 속 깊은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잠수함도 견디지 못하는 그 바다 더 깊은 곳에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지내는 것일까? 물어보고 싶지만 창문 때문에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잠수함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 물속에서 어떻게 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물고기 안에 무슨 장치가 있고 설명하지만 완벽하게 해석 안 됩니다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물고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상실시킬 수 있는 내적인 압력이 안호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압력을 안에서 상쇄시키는 그걸 무효화시키는 그걸 이기는 느끼지 못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겪었더니 여러 가지 외적인 고난, 압력 그를 압박하는 많은 고난들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이 성령 안에 있었던 능력들 그것이 간신히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닷속을 유유히 자유롭게 다니는 그 물고기와 같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한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 고난 시험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들어왔지만 이제 백신도 맞고 다 해야죠 그러나 몸의 기본 면역력이 약하면서 백신만 의지하는 건 안 돼요 우리 자체의 몸의 면역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모든 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 그러한 법칙이 담겨 있듯이 영적인 삶에도 그러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제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겼던 이 일꾼의 승리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신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어떻게 세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을 향하여 던져진 오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속이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여행 계획을 자꾸 바꾸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같다 누구의 추천서도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무명의 사람 아니냐 그러나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때로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또한 그에게 근심으로 가득한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또한 그가 개적한 많은 교회들 문제들로부터 근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가장 큰 근심을 주었죠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같았지만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여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안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여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일했던 사도바울이 누렸던 이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십일의 기정 매일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부르며 마치는 이 찬양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 유혹, 공격과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